야 너가 초보라면 추방하겠지만 고수라면 레디 할거라 믿어 자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부계정으로 들어왔구요 오늘 부계정에 아주 귀한 걸 가져왔습니다 바로 골드 프리 패스를 가져왔어요 이거는 이제 상자 악세사리들을 일주일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거구요 프리패스와 다르게 상자 악세사리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좋은 악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지금 제 계정에 악세가 많이 없잖아요 부계정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골드 프리패스를 까면 골드 프리패스 플러스 기존에 별로 없던 악만 있다 보니까 렌더 아파트라면 당연히 사기 악세만 걸리겠죠 그거를 오늘 이용해가지고 네 자율채널에서 재미있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제 누가 봐도 상자 악세밖에 안보이는 형태가 됐구요 여기서 렌덤을 하면은 이제 누가 봐도 아 이 새끼 렌덤이기 때문에 봐주면서 전 해줄거에요 오늘 이거를 이용해서 한번 재미있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거 되나? 야 이럴줄 알았어 이런거는 약간 한번쯤은 할만한 아이디거든요 와아아 공부회 콩벌 좋아. 지금 가볼까? 야 진짜.. 이거 존나.. 야 야 야! 반라에레스! 검은채치! 쯔바이 프리즈! 스코크! 서성애나! 아네 미친녀들아! 아니 오늘 악세가 이렇게 빡세 빡세 아니, 시발 느껴보면 당연히 추방이구나. 좋아. 무서운 놈들이 아주 그냥. 자 시작과 동시에 바로 시원하게 머리 밀어 제발 야 저 새끼 학생 존나 좋은거잖아 내꺼 뭐야 나이스 나쁘지 않아 기본 기로마 오케이 오로지 기본 기로마 얘도 몰라 자 얘 모르죠 악세 몰라요 오케이 원패턴 하다가는 모른다는 뜻이거든 흐흥 한대마자 한대 얘 잘 이길 수 있어 삭발전이에요 원투 원투 집중 뭐로 이거 알겠어 아, 내 뻑쥬 사줬어 방주 예절에 미친년. 여기 왔던 방이었나? 아, 여기 아까 왔던 방. 엄마가 차려준 식사. 자, 야옹양 슈트냐? 아이, 씨팔. 진짜 게임 하기 싫네. 야옹이 슈트가 쳤다. 나이스, 우리 팀. 개잘해. 그래도 여기방 애들이면 이 정도. 야옹이 슈트로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와, 우리 팀 그 말 콤보 모르지? 내가 보기엔 너 콤보 몰라. 또, 또, 직선푸드. 애들 또 습관 나온다. 직선푸드 하지 말라니까. 누가 정의해 주지도 않았는데? 개미들이 이제 검은 색깔 볼펜 따라가는 거 마냥? 또 직선푸드, 직선푸드. 와, 우리 팀 갑니다. 살짝, 이 새끼 뭐임? 이 새끼 존나 잘하네 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아, 씨팔 사기! 야옹! 냥냥! 야옹! 대표 쓰겠쥬? 야옹키! 야옹이 후루아하! 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 야옹! 흐하하하하하하하 좋아아 야호슈트 안좋아 이게 좋았으면 돈방에서 쓰이지 으이 토끼슈트의 완벽한 하이원이야 이거는 오오오 노렸어 시크릿 카드 투볼이다 저건 이제 변종 투볼이죠 약간 시크릿 카드의 기본기까지 이용해가지고 최대한 이제 활용을 하겠다 와 네네 왜 이렇게 화기애애하냐 아니 그래도 격투 게임이면은 이제 막 서로가 비난을 하고 이제 약을 올리고 막 죽이듯이 막 덤벼들고 그래야 되는데 애들이 막 농담 농담 따먹기 하면서 화기애애한대요? 이거 보면은 진짜 롤이란 거는 얼마나 사람을 망치는 게임인지 느낌이 오죠? 아니 빡치는 거 어쩔 수 없지 범위 좋치롱 범위 개 좋치롱 어 먹반자들 야옹 킥 woe Ha! 야옹 킥! 야옹킥 우와 죽었다 와 저거 노말도 좋네 바로 죽여야겠다 이제 걔들 유저들 착해 근데 진토패크 암흑의 유저들이 있어 디지몬으로 치면 어둠의 톱니바퀴 박힌 애들이 있거든 걔들은 진짜 물불 안가리고 일단 욕부터 나와 뭐 저에요? 와 저 타이밍 잘 맞추면 무한콤브입니다 근데 지속시간이 5초인가? 무콤 아니면 저분이 무콤 아닌데 바보같이 맞아? 맞아 죽는가요 그럼?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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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타이밍 잘 맞추면 진짜 엄마가 근데 무컨 맞아 아 맞춰서 이겼는데 자 야옹이 슈트의 장점 대필이 그나마 범위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점프 심리가 가능한데 사실 쓸모가 없어요 후하 야옹이 오 안써? 어? 후하 어? 이게 맞네 우리 여우 여우게임 못했네? 자 재밌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당신들의 순수한 결정체가 있기 때문에 유입이 있는 게 아닐까요? 오늘도 화이팅 아 좋았어 이번엔 자 별점 5점 관련드려 자 이런게 이제 절망편인거야 알겠죠? 방제부터가 답이 없어 지감 세력전 열릴 때까지 아 지감 해보고 싶은데 여긴 제주시지 번역세대 옛날학세만 여기 했던 방 아닌가? 구름전 우와 여기다 여기가 무슨 방이냐 이제 PC방방이죠? 방장 PC방이다 돼지 임박하지 말라더니 버려서 싸우고 있네 임박하니까 시시하대 자 지금 들어야 돼 약간 수상해 미리 도망갑시다 인기없는 모자상 여기 제발 레디 좋아 다크헬프 우리의 십가 자 다크헬프 우리의 십가 아 좆밥 담궈더니 화가 많이 났나 보네용 히히히 와 길드마크 와 히트블렛 6천밤 미친년 와 개 털어버린거 리플레이 히 투더짱 이야 진짜 대단하다 와 악세 뭐야 아니 쌍수검 그건데 그거 파란색깔 아이 앰프 누락해 이거 대필이라 앨벅인걸로 알고있어요 스파기 영민이가 쓰는거같이 반장님 참으십쇼 세상은 아름답기때문에 저런애들 신경쓸 시간이 어딨나요 잘가 아 이거 반향주도 되는구나 자 자 우린은 약간 속달된게 아니면 웬만해서 뛰지마세요 대기 피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뭐 우리 애기 두명이야 저거 설마 내 방송 보고 배운건 알지 다들 하하하 우리 애기 우리 애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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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튼 튼 튼 튼트 아 이 탐아 죽어요 이거 좋네요 이거 좋네요 어떻게 하더라 이거? 좋은 수준이 아니래 야 우리팀 야 황룡은 흑룡도였네 흑룡도였냐 야 흑룡도올로 이겼는데 방금 진거야? 저거 그냥 커맨덱스 씹으면 무조건 이기는데 아 이 탐으면 죽어요 안 써도 죽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박성기 왜저래 우와 진짜 갑자기 왜이래 얘들아 박성기 이러면 안된다고 아 역시 날 먹기 편해 하하하하 아 근데 흑룡도는 놀랍게 이거는 이벤트 클래식 톨러먼트였나요? 그걸로 얻으신 삼성학생이기 때문에 나름 인식을 줬습니다 하하하하 우와 방금 봤어요? 봉황비조 봤어 봉황비조나 뭐야? 누가 봐도 봉황비조 없게 생겼는데 봉황비조 있어 와 let up 하 건데 그냥 줄랍 와 아따 방장님 화끈하셔 와 쭈쭈쭈 그냥 휘두르는 정신 미쳐버렸다 그냥 어어 아 이게 어려운데 나 이거 까먹었어 하지만 그럼 야수는 변신 안되지로 허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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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구만요 방자님 이게 바로 벽이라는 겁니다 아 야수 원 앗쳐오오오 앗 어 많이 때려 아야 아 좋아 허아 지금 변신 면허 호오오오오오 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소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호하라라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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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어어 아오오오오어iteit 맞 주고구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나요? 넌 씨발녀야 뒤졌다 나와 찬스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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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말이 맞아? 나왔어 나왔어 내 잘못 맞아 넌 씨발녀야 단파보자 아파아 아 1단계 하잖아 짱구 딱밤 넘어가서 점프 해치기 짱구 딱밤 이 개새끼야 딱되어 넌 죽었다 허어 달려 달려 허어 오케이 단장님 이건 합법이예요 알겠죠? 쌍박이란 말이 있어요 괜히 인 아 아 반장님 저희가 참죠 예? 저희가 개새끼 저거 에픽 아님? 나는 레나 편해야된다고요 저런거 수용하다가 큰일납니다 알겠어요? 자 빨리 당신의 그 편안 하 저게 가불이래 저 미친년 개새끼 넌 보자 마음에 안들었어 악세 뭐야 아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충분해 이 개새끼야 아다아다아다아 아싸다구 하하하하 어? 잠수중? 정체성 죽은 줄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새끼 지금 지금 약간 쌓아주고 있다고 허어 재활종소리 아 연배가 외로 잘 안막혀요 이제 낱낱돌을 짓고 야야야야야 나까지 이렇게 화끈하게 죽이는거 가능한거야? 오케이 체계 오케이 나잇다아 콤보 좋아좋아 저새끼 한 번만 더 죽여야겠다 사나이 허준협 사나이 허준협 처박고 살 순 없지 딱대 딱대 개새끼 일로 일단 렌즈 깔아주고 야 맞으면 주는거에요? 지금 하나 딱 다 아유 귀여운 녀석 흠흐흐흐흐흐으면 가불 아니야 죽었다 오 나이스 운 좋아 점프하겠쥬 바로 다 보입니다 어깨치기하겠쥬 다 보입니다 죽는 것도 다 보았어요 좋아 좋아 바로 던져 버려 근데 진짜 못하게 하는데 아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만족해요 목표 달성해가지고 만족합니다 아 이건 좀 센데 맞게 안하면 죽어요 막기 안하면 죽어요 막기 안하면 죽어요 막기 안하면 죽어요 막아짐 저새끼 계속 계속 막아짐 나왔음 아주 그냥 마인드가 나빠 죽겠어 으잉? 나가 새새끼야 아깝이 나가 새새끼야 으음 좋아 좋아 그거 사기야 아닌 것 같네요 오케이 자 다음방 만족했어 아니요 저한테 껍준만 껍해준다고 많이 껍을 안줬기 때문에 저는 저 정도로 다 급치겠습니다 자 악세가 악팔 황금위포 황금위포 시그너스 야 거위반인가? 와 다 다쳐네 아이 무섭다 무서워 반장님들 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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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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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사기 악세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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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말라 말라 했어요 하지말라 했어요 하지마세요 다 쳐맞아 다 쳐맞아도 반피도 안달아요 하지말라 했어요 안했어요 가불이에요 와 전년바라 게임 재밌게 하네 오빠가 말이야 아셋 고기만 해도 뭔지 다 알아요 으이? 가불이야 새우기야 가불이야 새우기야 가불이야 오케이 이건 가불이야 우리 생선 좋아 야불이 가라 가불이야 여기 있음 기도차 으아 가불이야 하하 나이스 매크로 승관자로 누렇게 되네 재밌네 골드프리팬스하니까 악세가 좋은게 잘 떠 시그너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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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반격기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 악세사리 스킨 색깔에 맞춰 악세사리를 착용한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우리팀과 적팀을 보시면 알다시피 이 깔맞춤은 이미 다 해놨어요 개댐프도 유저의 기본 소양 중 하나죠 다쳐맞아도 다한피도 안달죠 다쳐맞아도 이거 밀리겠다 오케이 어 머리 좋아 일부러 쳐맞으면은 기상무적이 있기 때문에 기상무적을 이용해서 전진을 한 다음에 초결을 시킨다 아주 나쁘지 않은 판단 짬밥이 있군요 아까비 쟤 왜저럴까 저분은 뭐 하이스장 아니다 기나스는 포기한대 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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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투 원 원 마무리야 아 열심히 때리세요 열심히 때리세요 열심히 때리세요 누가 아프나 내가 아프나 팍팍 여기 있으면 기부하니야 쿵이야 쿵이한테 꼈다 까보리야 저거 뭐야 양배추 좋아 쿵야드 힘을 내 가라 야 그 속이 어딨어 가불이야 오 저거 가불이야 원 가불이야 원 투 원 가불 무적이야 가불 무적이야 이건 세우기야 가불 무적이야 가불 무적이야 가불 무적이야 우리 팀 가불이야 이 자식 수상해 가불 무적이야 어 어어 아 아 분해되고 아 자유체나 이거 제가 운이 좋은건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자유체를 탐방할 때마다 깔끔한 유저들을 만나도 좋네요 우리 팀은 진짜 쩌나 못하긴 하다 적어도 자세한은 너보단 나지 야 얘넨 진짜 자 준인터 너 운영실이지? 인증완료? 너 운영자인태 아닌척한거 같아 도망가 약간 추리를 좀 할 줄 아는구만 귀여워 자 부투? 부투였지? 우리가 지금 게임해요 내 머리를 어? 머리 자랐다 자 막판은 얘 머리 밀고 하겠습니다 저기 반장님 제가 머리털이 없네요 노 삭발전 한판 가능할까요? 레디가 안되네요 레디가 안되네요 좋아 걍참캐하네 신변이 넌 이기고 바로 아가리 가는겨 알겠어요? 이기고 바로 아가리 원이에요 나이 더 크림클로디파이 하하하하 아나 아나 하나로 還有 가브리아아 캐릭엘 pá 그다음 에는 자 generating 하나 쇠성 너무 못하는 애가 걸리면 입이 자동으로 열려서 너가 먼저 나한테 꼽췄어 너가 먼저 했어 나는 착하게 게임할라 했는데 너가 먼저 꼽췄어 인정해 안해 쇼트키트 안해 루아 개새끼야 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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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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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시구요 여기서 필요했으면 좋아요 네네 아 운이 줘 잘 가고 살려줘 미안해 진짜 하하하하하하하 저기 반장님 저희 화해의 화해의 한판 어떠십니까? 제가 방금은 사기학세라 이긴거 같은데 단판은 실력전으로 한번 해보고 아 어깨 어깨 좋습니다 아 개새끼야 나 렛업 계정이야 좋아 자 F5 준비하세요 언제 F5를 낄지 모릅니다 오케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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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아휴 귀여워 귀여워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따스하지 아 이건 내가 안 보여주려고 했는데 특별히 보여줄게 여기서 필살이 쓴다함에 죽음의 삼팔선 하하하하 무섭지 요거 아무나 보여줄 기술 아니야 자아 야 이거 부숴봐 열심히 어어어억 무슨 개새끼가 날 이렇게? 오케이 해보자 너가 엄청 꼼쳤어? 막아도 아파요 안 막아도 아파요 어 나 하면 또 쓸거야 자아 여기서 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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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내가 기본기만 써도 이긴해 원 투 여기서 쩐발 자리바꾸기 쩐발 뒤로 빼기 쩐발 간격기 쩐발 자리바꾸기 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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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기술 써볼까? 아 죽음의 상팔살 아 무서웠지 아직 필살기 200회 남았다 공포에 벌벌 떨어라 자 ~~~ 점팔 점팔 자리버거기 흐하하 미 마카 앵 잉 띵 맥 금깔 빔 다시 깔기 점팔 오오오오 악세 알아 안오구나 그 악세 단명기 뽕뽕뽕뽕 운역해! 멍청아 뭐하이야 원 투 아 아 아 콤보 콤보 봐 콤보 봐 원 오오오오 귀여워 안되겠구만 마법의 발차기를 또 써야겠구만 뽕 뽕 야 너가 초보라면 추버하겠지만 고수라면 레디 할거라 믿어 실력장 가자 아 뭐 노아? 막판하고 아 노악 노악하자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시발 군인이 없냐 이 계정은 잠깐만 야 이 계정을 군인이 없어요? 제발 제발 군인 시발 군인이 왜 없어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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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 캐릭터 상자 나 휴먼용 체크 아니야 휴먼용 체크 아니야 기시발 프리패스 어디있어요? IC팔 군인이 없 저번에 격투가 막았다고요? 저기 디마 저 군인 없어요 회전 아디에는 있었는데 회전 아디에는 있었는데 적합가능 어키 나 스킨파 아 야 나 겪균 개념절에 기본적인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아 하야아 과연 점발로 이길 수 있을지 뭐 할 줄 알아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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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점발에만 온신형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잘해 잘해 더 날치기 아 방금 점발에서 죽어서 안썼어요 더 날치기 더 날치기 더 날치기 . 엄마르 . 엄마르 . 엄마르 . 음화 . 엄마르 . 엄마르 . 점발 . 아 점 발 모니아 말을 하죠 이 말을 기다렸어요 이제 일부터 점프 안할거거든 . . 1,2,3 과연 니가 이거 막을 수 있을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2 이건무슨 몬 hag 과연 얘가興와 평타운이래 디지몬이래 아 즐겨 자 일단 오늘 자유채널 탐방 여기까지 하고요 골드프리패스가 6일 정도 남을 겁니다 또 해도 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카드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